외비인 한양학교 도시대학원 이지영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매일경제의 신무국장님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동그룹의 박상영 성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경제의 김춘식 강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간희 서울령대TV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영환 동양무공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수건 한국능립협회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현 한국일보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국대학교 흥지영 법무대학원님께서 원장님으로 계시고 이번 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 대협력특보를 하신 당국대학교 석정연 교수님 와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제가 다 이 일이 호명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